간지럽군 맛 좀 봐라 푸드팝 토이 한 번 더 볼까? 정말 대단해 나도 해보고 싶어 한 번 더 얼른 도망가자 공룡이 나타났다 이렇게는 안 되지 소환 곧 깨는군 괜찮니? 과소롭군 과소롭군 맛 좀 봐라 내 차례군 좋은 생각이 났소 이런 방심했군 소용없다 간다 내 차례군 어림없다 어림없다 멍청하군 각오해라 각오해라 혼내지마 혼내지마 보통이 아니군 봐주지 않겠어 간다 해냈다 좋았어